아, 이녀석이요? 할로윈 이벤트 경기 동안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어요. 라이카보다 훨씬 날렵하고 냄새도 잘 맞는다고요. 라이카는 아마 노란 길고양이를 받았을걸요? 이 의상이랑 디저트는 할로윈을 기념해서 협찬 받은 거예요. 어디보자... 스플린서가... 카페 스트레가... 의상 제작자 라우라 베아트릭스? 어라? 요즘 카페에서는 커스튬도 만드나봐요? 순순히 과자를 넘기세요! 장난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호박이 넝쿨새 들어왔어요! 이벤트라도 봐주지 않을 거예요! 적 발견! 깜짝 놀라게 해드리죠! 호박 폭탄 나가신다! 이얍! 어때? 이얍! 멀미에도 책임 못 자요! 트릭 올 트리트! 이런 장난 예상 못했을걸? 못된 어른에게 주는 벌이에요! 호박 폭탄 나가신다! 핫! 장난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마카롱 대신 이건 어때요? 못된 어른에게 주는 벌이에요! 숨겨둔 비장의 장난이에요! 트릭 올 트리트! 핫! 으흑! 벌써놨게 이게 뭐야! 라이카가 못난 어른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뻔뻔하게 제 마카롱에 손을 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라이카가 받은 사탕 바구니를 몰래 가져왔죠. 저랑 공범이 되어주시겠어요, 코치? 하Й는 헉! 든지 쌀박 쌀박 하는데 verr 영웅 Wissenschaft 든 bad 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